그의 봄 벚꽃은 유난히 예뻤고 온 세상이 나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듯 보였다 스무살 그 시작에서 난 모든 게 계획대로 돼가고 있다고 자신했다 너를 만나기 전까지 난 모든 게 우리의 삶 윗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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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어나! 샴드아 윗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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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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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장 하늘ちょ 높이 우리는 하자 가장 하늘ちょ 높이 우리는 하자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세상에는 세 부류 사람이 있어. 첫째 제대로 하는 놈, 둘째 제대로 하려고 노력하는 놈, 셋째 제대로 안 하는 놈. 넌 몇 번째인 것 같아? 넘버... 투? 그래. 그러니까 적어도 넘버 투는 돼야 되는데 넌 왜 넘버 쓰리인데? 오늘 당장 응원 오티 무대 서야 되는데 거기서도 혼자 이러고 있을래? 약간 헷갈렸어, 약간. 아, 릴레. 기운찬만 남아서 50번 더. 아, 형! 나 어깨 탈골돼! 100번. 아, 형! 아, 너 갑자기 돈 짜고 죽어버린 거야. 탈골되면 내가 좋은 병원 소개해줄게. 빡세게 구성해라. 아이스박스. 아이스박스. 어깨동무 준비. 아! 하나, 둘, 셋, 하나, 둘, 셋. 꼴랑 네 명이서 단상을 채우려네. 억이 나지. 하나, 둘, 셋. 오. 아... 아 아 아 아 아